안녕하세요. 포카나입니다. 2014년 4월 17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4월 16일 상한가 급등조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 시장은 미국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홍콩이나 일본 증시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세가지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이란 전쟁 관련한 이슈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오일가격이 오르고 오일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안 떨어짐으로써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도 빠지고 그 다음에 환율도 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온 상한가간 종목이 빼놓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종목들 자체는 계속 하방으로 가서 아마 수익 내기가 좀 쉽지 않았을까 쉽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수익이 괜찮았을 거예요. 지금 선물 먼저 이렇게 보면 아침에 시작을 해서 잠깐만 매수 나왔거든요. 여기서 잠깐 매수 나오고 그 다음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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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기서도 매도 이거 매수 그 다음에 매수 매수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주가가 오른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주가가 오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셔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주가가 빠질 때는 선물만한 게 없습니다. 물론 뭐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긴 하고 그 다음에 뭐였지만 여러분들이 배운대로 추세 그 다음에 사드 신호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런 장에도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물론 뭐 짧게 짧게 올라오는 장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매도가 오늘은 크게 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해외 선물이에요. 해외 주식입니다. 해외 주식 해외 지수인데 일단은 다오준수 산업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오준수 산업지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다오준수도 계속 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저점은 지금 이 정도가 보겠죠. 37,150원 정도 37,150원 정도가 이제 저점인데 지금 최근에 하락하는 걸 보면 계속 하방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제도 장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플러스로 해서 아주 괜찮았었는데 장 중반으로 가면서 갑자기 시장이 밀리면서 쭉쭉쭉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나스닥도 오랜만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한번 크게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떨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S&P500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무너진 상황이죠. 그죠. 추세가 무너진 상황에서 얼마나 빠질지 그걸 예측하기는 좀 힘들고 지금 올라올 때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해서 반등해서 올라와서 계속 연속 상승을 만들었는데 좀 최근에 이제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좀 불안하긴 하죠. 특히나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1400원을 찍었죠. 1400원 찍고 조금 빠지긴 했지만 예 전체적으로 환율이 안 좋은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환율이 저렇게 계속 오르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도 지금 내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어떻게 됐던 시장 상황은 이렇고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의 2.4% 어제 저점을 잘 지켰다고 말씀드렸는데 개파락해서 계속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별로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찬가지 추세가 하방으로 꺾여서 계속 저점을 깨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등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반등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계속 하방으로 밀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가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리 인상을 갖다가 금리 인하를 갖다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계속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저희가 매매를 했던 종목들이나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죠. 신진SM이 이거 세게 올라왔죠. 신진SM은 이거는 제가 산간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산갈 가능성이 높다. 신진 머트리얼 구리 전선 대체 소재 탄소 와이어 생산 준비 관련되어 있는 걸로 해서 구리를 대체할 수 있는 탄소 와이어를 갖다 생산한다는 거 그 뉴스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고 중간에 뭐 밀리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상한가 붙었고요. 한컴 라이프 이거 M&A 관련한 종목이었죠. 한컴 라이프는 한컴 컨소시엄에서 한컴 라이프를 갖다가 매각한다는 얘기 때문에 종목이 움직임이 나왔고 급등을 한 다음에 쭉 뺐다가 다시 올라온 종목이죠. 그죠? 자 S바이오메딕스 이거는 줄기세포 파키스병 치료제 기술이전 가속화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이것도 뉴스가 뜬 거고요. 제주은행은 시장이 밀리면은 항상 올라오는 종목이 있죠.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SBI 아 뭐지?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고려 신용정보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이제 채권 추심하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으면 시장이 빠지면 급등을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윌릭스는 최대주주 변경, 모멘텀이 지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매매를 하다보면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고점에서 챙겨라. 수익이 나면 꼭 챙겨라. 그리고 반드시 손재를 잡고 들어가라. 왜? 요즘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종목이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크게 수급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무조건 빠집니다. 일단 빼. 그래서 보통 2분의 1 이하에서 뺐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리는 예. 다시 이렇게 올리는데 이게 이제 짧으면 1, 2%인데 많으면 한 3, 4%까지 빠져요. 그러면 여기서 손재를 하면 또 급등하고 또 이렇게 따라가면 또 여기서 이렇게 또 밀리고 이러한 패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등을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내일 상승해둔 종목들 보고 오늘은 조건실을 갖다 잘 만드는 방법 이제 조건식 특강을 한번 계속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잘 만드는 방법 그리고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기초부터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그걸 나중에 조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조건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거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관용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 우선주가 있는 덕성 우선주가 있는데 그거는 빼고 우선주는 안 하니까 빼겠습니다. 자 신진 SM 신진 머트리얼 구리전선 대체 소재 탄소 와이어 생산 준비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동전자는 45억짜리 자사주 취득하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는데 어 이거는 상한가 갈 줄 몰랐는데 상한가도 갔어요. 라닉스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 실증차 운행 소식 이걸로 해서 점상 갔죠. 한 번도 상한가 안 풀리고 상한가 바로 들어갔고 이것 때문에 이제 후발주들이 움직임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바로 무너졌죠. 한컴 라이프케어 한컴 컨소시엄이 예 한컴 라이프케어를 갖다 매각한다.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된 거고 SD바이오메딕스 줄기세포 파키스편 치료제 기술이전 가속화 기대감 지속이다. 이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을 보면 아 그때 가지고 있을 걸 하고 뭐하지만 실제 이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계속 저는 매매를 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아 진짜 쉽게 안 올라와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이제 눌림목이라고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눌림목이라는 데가 실제적으로 눌림보다는 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2014년 4월 16일 상한가급통주의쇼 테마 분석해 드릴게요. 자 일단 덕성우선주부터 대성하이텍까지 볼 텐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자 종목을 한번 볼까요? 덕성우선주는 뭐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신진의쌤부터 보죠. 자 신진의쌤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장 이게 시작하자마자 지금 여기 뉴스 나온 다음에 뉴스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실제 신진의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건 여기였습니다. 예 여기서 알려드렸는데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서 뉴스가 뜬 다음에 그 다음에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한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 1차월음 2차월음까지 올라오고 거의 산 근처에서 놀다가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 밑으로 빠지면 요 밑으로 빠지면 손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손절한 다음에 올라오죠. 여기도 여기 때문에 올라오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도 다시 여기서 요 근처에서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무데서나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런 것들은 상한가를 보내는 것들은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면 일부러 그쪽까지 뺄 때도 있고 뺐다가 다시 올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빠지면 또 다시 올려서 상승을 시키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 빼놓고는 지금 급등을 한 다음에 지금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다 밀리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올라올 때 정리를 하시면 수익인데 조금 기다리면 그냥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움직임 나왔고요. 대동전자 자 대동전자는 아이고야 대동전자는 자사주치득 결정으로 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관리종목은 안 보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닉스 라닉스도 점상 갔죠. 이게 점상 갈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현대모비스에서 4단계 자율주행 실증차 운행하는 것 때문에 자율주행 테마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한컴 라이프케어 자 한컴 라이프케어도 상한가를 들어갔지만 뉴스가 뜬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여기서 하방으로까지 빠졌어요. 그죠. 여기서 겁나게 빠지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방으로 빠진 다음에 얼음이 되고 바로 상방얼음 뉴스가 뜨면서 상방얼음이 됐고 여기서 그 다음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자 종목이 여기서 정확히 반등이 나왔거든요. 뉴스 뜨면서 야 이건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딱 얼음이 된 다음에 뉴스가 뜨고 뉴스가 뜬 다음에 급등을 해버리고 상한가까지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조작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희한하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저는 뭐 M&A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는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저점까지 깰 정도면 실제 안 봤거든요. 그런데 바로 거래량 적게 얼음까지 만드는 거 보이시죠? 한컴 컨소시엄에서 이거를 매각 매각한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바이오 메딕스 자 줄기세포 파키슨병 치료제 기술 이전 가속화 예 그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는데 어 요런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번 거래량이 처음 터질 때 터진 다음에 이 종목이 안 빠지면 지속적으로 보시면 돼요. 아니면 요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그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급등을 합니다. 박스권을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급등을 하죠. 항상 요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물론 차트를 갖다가 너무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예 그런 것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은행 제주은행은 채권주신 관련한 종목이죠. 금리나 후퇴와 주가락에 상승한 종목이다. 얘도 뭐 올라오다 패대기 올라오면 패대기 여기서 초반에 계속 주가가 밀리면서 올라오다가 오후장에는 또 급락을 시켰다가 다시 올리고 급등을 시키고 급락을 시키고 아주 그냥 갖고 노는 종목이었습니다. 요거랑 같이 움직임 나오는 거는 푸른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이 후발주로 가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윌링스 자 윌링스는 최대주주 변경 모멘텀이 지속된다고 그러고요. 덕성 자 덕성이 오늘 왜 갔냐면요. 덕성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11시까지 지금 계속 올라왔는데 저는 덕성이 올라오면서 어 이거 초전조차에 무슨 이슈가 있나 라고 봤더니 초전조차에 관련한 이슈는 없더라구요. 근데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처럼 오후장에 빠졌고 덕성이 올라오니까 같이 움직임 나온 종목이 있죠. CCS CCS도 초전조차에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가스타디 메가스타디 교육인가 보네요. 주주같이 재고해가지고 배당 늘리고 그 다음에 주식 속각하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가스타디도 많이 빠졌네요. 옛날보다. 메가스타디랑 메가스타디 교육이 있죠. 메가스타디는 왜 이러냐. 주가가 근데 이런 것도 한 번 튀면 또 크게 튀어요. 자 대성하이텍 대성하이텍은 이슈가 있었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직접 방위 제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공급하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대성하이텍은 아까 뉴스가 나왔고 그거 알려드린 다음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여기서 지금 뺀 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뺐죠. 지금 6300원에서 5700원까지 거의 한 5% 이상 뺀 거 같아요. 5% 5% 더 뺐네요. 7-8%는 뺀 거 같아요. 그쵸? 7-8% 뺐다가 여기서 급등을 시키고 급등시켰다 다시 뺐다가 또 올리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하는 순간에 이미 급락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손절을 못 잡으면 손절을 못 잡으면 아마 손해 그리고 손절을 하더라도 한 3% 손절을 하면 꽤 손해가 크죠. 요즘 그러니까 손절되는 종목이 많으면 아마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짧게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이슈를 받을 만한 게 신진희쌤은 저는 뉴스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일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 제주은행 또 움직임 나올 거고 한컴 라이프도 라닉스 이거 얼음 풀리면 단타 한 번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컴 라이프는 내일 이슈 나오는 거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내일 아침에 4월 17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데이즈 이거 틱톡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틱톡 관련한 이슈부터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샵 관련한 걸로 해서 모비데이즈가 이슈가 들었거든요. 네 모비데이즈가 아휴 주가는 왜 이래요 400원짜리네 어쨌든 틱톡샵이 한국 진출 기대감 시간에 광고 테마 상승 쇼핑 앞세운 틱톡샵 한국 상륙 초일기 알리보다 인력 더 뽑는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모비데이즈 움직임 나오고요. 그 다음에 fsn 그죠 fsn 아 얘도 와이즈 버즈 와이즈 버즈 아우 다들 무슨 불찾기에요 엄청 빠지는 종목들이 내일 반등이 나오겠네요. 이거 틱톡샵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 플레이디 플레이디도 있네요. 자 플레이디도 올라오는데 뭐 나머지는 뭐 다 그냥 꼬라박는 종목들 와 엄청나게 꼬라박고 있고 거의 반토막난 종목도 있고 그러네요. 어휴 무섭네요. 이런 종목들이 내일 잠깐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pj 메탈 자 pj 메탈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 비철금속 관련한 종목들 있잖아요. 예 요거는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러시아 알미늄 구리 수익금지조치 이슈로 해서 pj 메탈 움직임 나왔고 그 다음에 kbr 메탈 예 kbr 메탈 오늘 많이 빠졌는데 요것도 시간외로 예 시간외로 지금 6% 정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예 요 두 종목 그죠? 예 두 종목 보시면 될 거 아 조일알미늄도 있구나 조일알미늄도 예 알미늄 관련한 종목은 오늘 빠지긴 했는데 예 조일알미늄도 시간외로 2% 올랐습니다. 자 아까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의 움직임 나왔는데 JNTC 있잖아요. 요게 지금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으로 시간외로 4%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내일 또 반도체 관련한 종목 올라오면서 같이 움직임 나오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9 자 화장품 관련한 종목이고요. 요거 리튬 사업을 아 패스 300원짜리는 안 보시는게 좋고요. PNT 자 PNT는 660억짜리 공급계약 체결했댑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오고요. 장중에 우리바이오가 조금 움직임 나왔었는데 오후장에 밀렸거든요. 요거는 독일 대마초 합법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요거 움직임 나온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내일 본다 그러면 PJ 메탈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레이비 얘 두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흐름 봐가면서 사용될 것 같고 모비데이지는 가벼운 종목에서 좀 많이 튈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에서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한 종목들 올라오는 종목들 보세요. 지금 미국장이 추세를 돌리기에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근데 무슨 뉴스가 나올지 한번 보시고 또 실적 나오는 것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뭐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PK9.kr 가시면 선물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쵸? PK9.kr 가셔서 선물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포카라인이었고요.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